뭘 알면은 쭉 할텐데 모르니까 더이상 진행이 안되네요 여기서 지금 시간 엄청 썼는데 오전 8시인데 그래도 몇분 들어오셨네요 아리 엔더 시크릿 오브 시즌스라고 원래 데모판으로 했었는데 동영상이 지금 두개 올라가 있거든요 이미 이전 내용은 올라가 있으니까 계속으로 하죠 포진어 소상한 그릇의 이 삼촌은 이 삼촌은 융계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대의 넌 두개 음? 내 새소상은 바로 다음 그건 알 생각 없나? 신은 내 새ota상은 네소상은 비싼 고令가 우기 특별하러 달 담당이 매니에 바랍니다 내 새타상은 잉상적이 제작과 이 포신은 가고 싶으니깐 잘 모르겠다. 나이 저를 끝에 왔습니다. 이 주차의 크리디를 베어내려, 닥t은. 그렇게 한 번 더 나아가, 닥t은. 그는 어렵게 그려낸 수십니다. 지금 생각해, 이는 어디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크리스도. 이는 괜찮은데, 루크톤. 이는 잘 안 좋습니다. 루크톤? 감사합니다, Lupton, 근데... 뭐하고 싶어요? 그리스마스 크리스톨,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현실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아리. 내 인생은 또 다른 인생을 할 수 없지 여기부터 하나 처음만 한거니까 먹어볼 수도 있겠네요 오잇! 오잇! 얘는 공격을 늦게 하네 아 예예 찹찹 한 두세 마리씩 계속 있네 호잇 호잇 이 계절 고술은 얘네한테 써도 별 효과 없어서 안 쓰고 있어요 아 이제 번호 눌러서 굿을 쓰는거 안되나? 갑자기 안되네 이미 눈덮여 있어서 그런가 넘어가고 여기도 빨간색 무언가 떨어져 있네요 어이 뭐야 올라갈 수 있는건가? 되게 높게 있는데 아직은 못 올라갈 거 같이 생겼는데 거리가 되나 거리가 되나 우잇 우잇 저 위로는 갈 길이 없는데요 여름의 구슬 챙겨와야 뭔가 변화가 있겠지 여기네 아 예예 갑자기 숨이 거칠어졌는데 사람은 없고 바하이에나네 동전 여기가 대그단의 집인가 집 치고는 되게 커보이는데 아이고 아이고 올라갈 수가 없네 여기서 좋은 건가 저 왜 못가지 여기로 와지는데 여기가 다 뭐랑 여기가 아닌가 봐 성호작용이 안나오는듯 아직 안왔구나 약간 트롤이네요 마을에 벌써 온 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마을이네요 왜 하이에나에 있나 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것만 봐네 저건가 건물이 아니라 논같은거였나보네 마을이 있네 설마 또 퀘스트네 여름복장 어디일까요? 보름표가 지금 미니맵에 세군데에 있는데 헐 뭐야 이사람 여긴가 미니맵에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데 도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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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정말...많이...많이... 여름은 2번이네요 효과가 있긴 한건가? 차차 와이야 얘 근처에 가서 2번 눌러놓고 저 몽둥이 같은게 계절의 힘을 없애는 것 같은데 2번 아유 아유 넘어져가지고 삘수가 없네 2번 아이고, 몇 번째 싸우는 거야. 도망가자. 아이고, 큰일 났다. 점 쓰고. 아이고, 얘가 찍을 때 때려야 되는데. 점 쓰고. 때리고. 도망갔다가. 체력이 근데 안 달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배운 M 써야 되나? 공격하다가 M 쓰니까 갑자기 갑옷이 벗겨졌네요. 자, 2번. 자, 2번. 3번. Heyaarrr! Do you want to keep fighting? Or get dressed? . I don't know what just happened, but you seem like trouble. Ahri! Hm, what a pleasant surprise. Again? Muscari, please stand down. Your Highness. Crocus, What are you doing here? Well, I was checking to make sure that Dagden was going to the Guardian's meeting. He can be... forgetful. You're telling me. He sent me here. Uskari? What happened to you? Sorry, that's my fault. There was a misunderstanding. You did this to my personal bodyguard? Hmm. Where did you find Flynn's sword? From a hyena who invaded Yule. But I don't know how a hyena would have gotten it. This might mean that Flynn is alive after all. Please, when you get a chance, come to my castle in Astara. We have much to discuss. I've never been to a castle before. There's something I need to show you. Something about Flynn's disappearance. Okay. Thanks. I'll come when I can. Of course, my dear. Besides, I think Uskari needs a little fixing up. Don't you? Hmm. Um. 중간에 자막이 한 번 없었는데 뭐가 되었던 성으로 초대받았네요 오스타라 도시는 또 어디지 어 어 뭐야 tmf의 비키니 차림이야 이거 해줘도 별 반응이 없네 얘구나 오요 인간에 안 해 아 아 에어 아 아 하하 무슨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데요 여행에 대가는 또 어디 있나 어딘가 돌아다니다 보면 있을 거 같긴 한데 얘를 구조원이고 또 물음표 방향으로 가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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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구조원 주는 옷이고 이 양반이 여행이 돼가구나 설마? 옷이랑 음료? 이거 그럼 코코아는 옷 줘야 되나? 퀘스트가 다 이어져 있는 걸까요? 따뜻한 음료는 코코아 아닌가? 이거 같은데? 아 얘한테 말 거는 거구나? 아닌데? 아 쟤한테 옷 주는 거였네?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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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장략 가져왔고 뭐야 거룩빛 그럼 아이터 얻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코코아 해주면 되겠죠 코코아 해주면 되겠습니까? 코코아 해주면 되겠죠 코코아 해주면 되죠 대가가 어디있더라 여긴가 호가서까지 받았고 아 이거 하나하나 이어져 가지고 오래 걸리네요 누가 누군지도 찾아야 되고 저쪽에 얼어있는 곳 일어난 참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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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구석에 뭔가 되게 많이 있는데 발견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스토리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레인 퀘스트 위주로만 하고 있는데 어휴 뭐야 하이에나 말고 다른 애들도 나왔네 바로 옆에 사람이 있네 어휴 뭐야 얜 양인데 아 딸이 없어졌나봐요 이거 체크하면은 또 퀘스트일텐데 일단은 체크하고 오전부터 하니까 목이 되게 잠기네요 여기에 돌이 있다는데 아 저 위에 있구나 돌이 있다는데 아 저 위에 있구나 아 이것들이 역시 이것도 별 효과 없네 어휴 아직도 싸우는 걸로 됐구나 어휴 뭐야 이상한 걸 쓰는데 뜬금없이 도전 과제가 완성됐네 뜬금없이 어어 뭐죠 대화하고 있는 순간에도 많네 뭐가 계속 날라온다 했더니 뭐가 계속 날라온다 했더니 가발 파는 사람이잖아 여기 가발도 비싸네요 아닌가 여기만 가발 팔았나 가발 쓴 아저씨 한 명은 봤던 것 같은데 예전에 여긴 다 양들인가봐요 이쁘게 자 또 기오고 막 하니까 낭키는 느낌인데 양이 실종 됐대요 양이 실종됐대요 양이 실종 됐대요 이것도 깨야 되나? 이쪽 방향에 도가 2개가 있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저 위에 같은데 벽 뚫어지네 레임만 해도 오래 걸리는데 부수적인 것까지 하면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위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그냥 이쪽이어지네 이상한데서 시간 엄청 썼고 방향이 이쪽 방향 같이 있는데 미니맵만 보고 다니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는 미니맵 봐서 되게 헤맸는데 이쪽에 도가 있나? 여기 계시네 이 사람인가? 많이 있네 저의 적은 그런지 이 사람은 아니고 부부한테 말 걸어야 되는거야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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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ㄴㄴ ㄴㄴ 저 아주머니 두 분이었네요 패션거리 ㄴㄴ 아침부터 모기가 또 왔다갔다 거리지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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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맨만 보고 다니기 때문에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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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얜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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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ㄷ ㄴㄴ ㄴ.아이 왜 대화가 안되지? ㄴㄴ ㄴ금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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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 대장이 이 친구겠죠? 들어갈 수 있나 이제? 안되는데? 이제서야 입장 시켜주네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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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오 웰컴 웰컴 토 프린스 코오카 hypoth Against CNS School &早 Ok 그 우편 또시 Nein 굴러 오픈하자 쉽네 이때까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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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곧! 곧 곧! 곧 곧! 곧 곧 곧!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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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 오우 헛 Flynn and I found this while on a mission for the Guardians. This is what he touched when he... hmm 헛 I've forbidden anyone to touch it until I become the Legendary Warrior. mm-hm I'm so glad that you're here. 갑자기 have i mentioned how fetching your new haircut is when you almost ran me over yes thank you oh yes you look so lovely in the dirt your brother was the best of all the apprentices with him gone i feel an obligation to be the best legendary warrior i can be to honor his memory of course for me to be the best i can be i'll need help and all the crystals in order to defeat the evil mage ahri can i count on your help to help me be the best warrior i can be to help me defeat the mage of course they have to get out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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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e have to get out of You attacked the Guardians! Thank you for your help. Time to open the vault and become who I'm supposed to be! I'm going to get a beard. I'm going to get a beard. I like my hair and my hair. I don't know how to use my hair. 에이! 내가 가야해! 너 내가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밀어야되나 허브로 공격은 되네 모자가 씌워졌다 머리카락이 길어졌다 계속 번복하네요 모자는 안녕 Arma estrogen Xin 솟아 iani 아 막 조 톡 에 이름 aide 안 이 아 데 Healthy 媽 아 내 가족은 이 가을 때까지 전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기가 이렇게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기 많은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참여하지만 만약에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당신은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을 도와주실 수 있으니?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사를 가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도 사용하여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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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도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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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그들에게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도움을 드릴게요. 저는 직원분이지만 너는 아니지. 너희는 학생들은 다른 곳에서 도움을 드릴게요. 당연히 도움을 드릴게요. 당연히 도움을 드릴게요. 넌 잊지 않나요? 너는 도움을 드릴게요. 너는 도움을 드릴게요. 뭐... maybe I can play dead... oh no, I'm sorry! son of a cow, that hurts! well, what do we do now? don't move! I'm sure hope the prince of spring can run. 야, 갑자기... 또... 또... 빨리 뛸 걸 그랬네. 뜬금없이 또 4명 팔게 얻었네요. 어, 이거 여기는 빅니맵이 안 보이네. 오빠가 16이면은... 얘는 몇 살이지 그럼? 아리는... 크로커스랑 3살 차이라고 했는데... 크로커스랑... 클린이랑 동갑인가? 아이아... 아이아... 으윽... 어우... 이거에는 양들이랑 싸워야되네. 싸워 볼까요?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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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이... 어.. 역시 4명 팔게네. 엄청 세네. 아이아... 두번 뛰는 신발이 아직도 없구나.. 빨리 뛰었네 여기서부터 잖아 못 가나 좀 더 멀리 뛰어야 되나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맞네 엄청 빠른데 얘도 넘어뜨리나면 때리네 엄청 센데 안 맞았네 또 있네 선빵 얘네가 아까 말한 애들인가 아니네 계속 들어가면 되나 아니네 여기는 아닌것 같고 이거 어떻게 나갔는데 거의 안 열리는데 저기에 길이 있나 얘한테 말 걸어야 되는구나 이태권은 그냥 엑스네 두번째는 말 안 걸어지네요 얘네는 이게 끝인데 어떻게 나가지 이게 뭐 저장인가 뭐가 자꾸 나오나 했네 열렸네요 원래 41,000원인데 지금 9월 9일까지 할인해가지고 36,900원 아이약 아 저거 부숴야 되는구나 이걸 직접 공격하는게 아닌가 본데요 뭔가 체형이 왕좌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머리가 또 생겼네 이제 이거 들고 싸우나 이거 들고 싸우네 무기가 새로 바뀌었네요 그냥 탈출인가보네 달리기가 왜 자꾸 풀리지 뒷잡이는건가 무수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이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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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이랑 모자가 계속 출력 됐다는 것은 오류 같아요 아이아 창비를 아멘 Wild-ben- вас 아멘 배íre 장비를 재고만 나오지 지난번처럼 재고만 나오네 그냥 하죠 머리가 길어졌네 불편한 오류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가는 걸로 신발이 없어서 좀 불편하네 신발 확실히 뺏긴건가 확실히 뺏겼네요 왕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짧아졌네 무슨 도전 과제 달성 지난번 뺏검살이 더 조금뛰 Very, very quiet and high! But Crocus is... We know. He's opening the vault! 멜리피센트 evil mage I Prince Crocus the legendary warrior I'm here to fulfill my destiny and Oh, I... Crocus! You liar! 우설은 두고 간거 같은데 그들은 다행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디 갔다 왔다 너는 다시 말하라고 말하라고 말하지 이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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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vil mage 정말 무서워? 크로가스, 요 treacherous 으르렁! 어떻게 그리스웨어 제 oath! 그리고 열어볼까요? 브ryn, 기다려주세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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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그의 마주일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이탈은 사실입니다. 그의 사이탈은 좋은 것입니다. 헤헤헤 근데 크로캐스는 그리스마저 준비를 했으면 그리스마저 겁먹는거야 크로캐스! 너 내가 내버려! 너 우리 모두 내버려! 아니 기다려! 너 뭐 봤어? 우리의 앞장은 이 문화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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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아마 못 내버려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아직도 없어졌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알았다. 요즘은 역사와 인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사마자의 사마자에게는 이제는 사마자의 사마자의 사마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마자의 사마자의 사마자입니다. 사마자의 사마자의 사마자입니다. 사마자의 사마자입니다. I'm afraid so. If we don't assemble the Cartographer in Samhain... Let me guess. The world will end as we know it? The Cartographer not only tracks the evil mage, it's also a weapon of immense power. And? And? Well, another cup of tea would be nice while we wait for the Legendary Warrior. We can't wait for the Legendary Warrior to return. I'm going. Hard to refuse that kind of enthusiasm. I'd say, don't lose a minute, Ari. Go and kick his booty. Dagdom, wait. You think she can go alone? Well, eh, she has double jump, right? It won't be easy. It will be dangerous. I'm not afraid. The Legendary Warrior split the key to the Cartographer into four parts and hid them all across Faldi. They are hidden in the Seasoned Temples. Got it. Seasoned Temples. Where will you be? Ah, our legs aren't what they used to be. But we'll help as much as we can from here. Hey, old man. I can still dance. You wanna see me boogie? I won't let any of you down. . From the side... This guy sees the second train bomb. Why they votent? What's the... What is this happening? 마우스가 자꾸 없어지네 신발 돌아왔네요 구슬도 아예 수정도 다 찾았고 비아오른 자아 오우우우우웅 으으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흞 몰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볼렘이랑 싸워야 되나 보네 말 안하는 아저씨와는 대화 안해도 되나 보네요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거 저기겠죠 아인가? 봄인가? 여기구나 아 이제 한 번씩 쓸 수 있고 데미지입니다 아이고 비교적 평화로웠는데 이제 뭔가 있나봐요 저 끝 애들이 한 번 싸워볼까요? 아 역시 뭐 특별한 건 없고 근데 원래 막기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 아니었나? 그저 체력이 하나 남았네 오른쪽 클릭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키였나보네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로 가야되나? 이키였나보네요 하고 있던데 이 위야 엄청 많은데 애들 다 끌고 오나픈데 애들 다 없어지고 얘만 있네 왜 도망가지? 방금 발찌가 미니맵이 안나와서 어휴 뭐야 얘네 미니맵이 안보여서 그냥 가야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있나 보네 아야 대화하고 있잖아 선생님 뭐야 다 부서졌네 아 아니네 황금팔찌가 이게 맞구나 자 여기 계시고 여름사원 입구찾기인데 일단 나가야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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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할아버지 집이 여름사원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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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북노인 아저씨 할아버지 집이 여름사원 같은데 아 아 사원 입구가 도무지 어디에 있을지 알수가 없네 아 아 으 치장은 아직도 똑같네 이런데 뒤에 있나? 이거는 우기인데 막대랑 새총 막대가 생각보다 크네 여긴가 보구나 괜히 아래에서 계속 찾았네 여기 보물 써야되나 뭐가 달라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를 들어가야되나 밑으로 못내려가는데 이런식으로 쓰면서 내려가야겠네 이걸 하나하나 연결을 해야되나 꺼질텐데 어디 또 연결된 데가 있나 저기 밑에 상자있네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갔나 여기는 어떻게 들어갔나 아 저기 안에 돌 들어있구나 거리가 안되는데 이걸 당길 수가 있구나 왜 이러지 잡고 당기기인데 안 당겨지는데 안 당겨지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그래도 아래꺼는 안되는데 여기까지는 잘 이루어지네요 자유롭게 수영된다 말같은데요 내려갈 수 있네요 이제 드디어 밀리니 그냥 가도 되나 여기도 인임맵 안나오네요 갑자기 골렘들 다 물리쳐야 된다 이 보랄 어.. 아직 뭐 없나? 당겨도 아무것도 없네 동전 여기 아닌가? 열리고 있긴 한데 하나하나 다가야 되나? 이럴거면 굳이 이렇게 안여러도 되지 않나요? 이럴거면 굳이 이렇게 안여러도 되지 않나요? 얘가 골렘은 아닌것같은데 골고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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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와서 왼쪽으로 돌리면 달라지는게 없는데 저기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에이, 왜요? 왜요? 일단 열고 뭐야 그냥 여기 오니까 됐었네 이게 뭐야 여긴 뭐 더 없는데 이거 또 레버 당겨야 되나 이상한 데에서 시간을 되게 많이 쓰네요 이게 의미가 있나 문이 안 열리는데 어유 이대로 아지지 이게 원래 F가 정면바라보기였나 그랬거든요. 남긴 다음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빨리 가자 여긴 붓을 밀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당기는 거네 계속 끌고 가야 되나 뭔진 몰라도 빛나고 있는데 네네네네 왜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 얘 여기에 걸리는 것 같은데 밑에도 에버가 있네 여기에 일단 두고 거창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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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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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레버를 당겨야 이게 열리지 않을까요? 밑에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밑에 있는 건가? 뺴기 김치 dre이오 밟고 도de 아 이제야 왔네 그럼 저 구슬은 더 이상 필요 없나? 여긴 또 두개나 있네. 이걸 쓰려면 물이 없어야되는데 색깔은 상관없구나. 여기다가 파란거 두면 되겠죠? 여기다 왕궁궁가 여기도 뭘 둬야 되네 상자 안쪽으로 밀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쓰고 이거를 왜 또 안오지 이거 방해물이 되게 많네 이쪽으로 밀어 더 밀어야겠네 이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가져오면 되겠죠 받아서 겨우 탈출했네 또 공격하네 충돌 직전에 막을 수 있네 여기도 여기도 뭘 해야 문이 열리나 이건 그냥 동전일텐데 그냥 가나 가보는 걸로 안에서 열어야 되나 여기 여기도 뭘 가져와야 되나보네 이거 당겨서 뭐 할게 있나 여기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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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게 확실히 마법사가 풀린 다음에 좀 퍼즐게임 형식으로 바뀌긴 했네요 저기는 또 어디서 가져오나 똑같이 저쪽인가 이 쯤에서 하면 되나 가자 골렘을 잡는 것보다 잡으러 가는 길이 험난하네요 여기 다 막혀있나 갑자기 음악이 나오는데 길은 다 막혔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 구슬이 있네요 아 또 어디다 갖다 놔야 되나 보네 여기 있나 이걸 또는 왜 뭐야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니 일단 나오긴 했는데 물인데 여기서 그냥 올라갈 방법이 있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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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가 열린건가? 어찌어찌 보호는 있는데 너무 헤매게 되네요. 아 또 얘네네. 이건 또 어디에 가져다 둬야 되나? 여기 있나? 여기도 길이 있나 보니? 여긴 그냥 나가는 곳 아닌가? 아니 내가 처음 온 것 같은데 저기 끝에도 있네 끝에 부터 해야겠죠? 여기 두고 계절 크리스탈은 공격보다는 퍼즐 푸는 용도 같아요 얻어서 끼우고 또 끌고 가야 되나? 여기로 있네 왜 왜 여기로 온거지? 여기다 둬야 되나 보네요 여기다 둬야 되나 보네요 여기가 여기가 아니지?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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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길을 길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길 잃은 것만은 1시간 잡죠 그러면은 그래도 오래 걸렸구나 왜 여기가 이게 또 있나 했는데 여기가 필요하네요 가자 왜 왜 안 열렸나 했더니 이제 이미 오죠? 갑자기 SF가 됐는데 weil 그냥 내려왔다가 그냥 내려왔다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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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끼네 뭐죠 뭐야 길이 없는데 앞으로 가면은 계속 별거 없으니까 돌아가죠 이거 좀 편집할 거리가 되게 많아졌네 길 헤매는 거라 길 헤매는 것만 없애도 올 시간이 확 줄긴 하겠네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시간 되게 오래 지나고 있는데 엔딩을 향해 가고 있긴 한건가 저장할 때 보니까 완유 50 삽고 있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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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왔던 곳으로 가면 될까요? 왔던 길로 돌아가고, 지금 이게 하늘색이니까 다른 색깔 아이템도 찾아야 되나? 도무지 뭘 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네 색깔별로 찾는게 아니라 그냥 이거구나 뭐가 나올까? 이제 볼렘 나오나? 얘가 볼렘 같은데? 아까 여름에 나왔던 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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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부술 수 있나? 어이 뭐야 이제 부술 수 있네요 갑자기 체력이 늘었네 밖에도 있나봐요 나가서 하라는 거구나 선생님 텔레포트라고 하자 어찌되었든 텔레포트는 텔레포트니 설마 마을 돌아다니면서 저 수자왕 다 부숴야 되나 처음에 아리가 이 빨간색 크리스탈 같은 거를 발견했거든요 발견했다기보다는 바로 옆에 떨어지긴 했는데 생명이 계속 늘어나는 거 보면은 마지막 마법사가 꽤 까다롭다는 소리 같은데 여기도 있네 여기에는 어디 있나 여기 있네 돌아왔네 골렘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골렘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큰일인데 여기있다 여기있다 계절 치우자 아예 부서져버렸네 호가 있어야만 살 수 있나봐요 아 그냥 좀문만 남았네 모자에요 모자 지금 인벤토리 상에서만 깨져 있거든요 빠이네 빠졌네 아까는 계속 제거만 나왔는데 덤으로 머리카락도 길어졌네요 사계절 덤으로 가야되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 대화를 한 명 한 명 다 걸어야 되나? 아 여기는 봄 아닌가? 저기 서 있길래 여긴 줄 알았네 여긴 이제 볼의 배경이네요 이쪽에도 택시 개념 있고 지금 이거 부술 수 있나? 부술 수 있네요 이거 얻었고 이건 그냥 있는 건가? 여기는 이제 겨울을 쓸 수 있네요 여름도 되고 봄이 안되네 애기도 어유 버섯이네 누가 때리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물이 찼네 여기로 내려가서 아까 계속 못 내려가서 컨트롤 1번으로 내려갔는데 컨트롤 하면 되네요 어디로 가야 되지? 사원 입구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저건가 너무 대놓고 있는데 이게 진짜 사원이 맞나? 이게 진짜 사원이 맞나? 안 들어가지는데요 안 들어가지는데요 여기가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미니맵에 여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반응이 없지? 고민이 아니라 어머니 검색해를 보이는 것은 검색해를 긴장한 상태 사실 저는 가을사원 여기다 쏴야 되는데 가을사원 누가 있네 자막이 안나오긴 했는데 아리가 맨 처음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에 나오던 전설의 공사 같은데 레전더리 워리어 안 부서지네 안 부서지네 안 부서지네 안 부서지네 겨울도 특별히 없고 여름도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저 위에 뭐가 있나? 호잇 호잇 오.. 없는데 위에서 또 뭐 해야겠죠? 저기 일단 상자 있고 거리가 안되는데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가.. 아네 어디 가면 되나? 어디 가면 되나? 어디 가면 되나? 어디 가면 되나? 오이구이 게임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가을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나? 다 회수하고 겨울도 불이네 겨울도 불이네 왜 또 안당겨지지 당기는 게 계속 안되네 왜 안되나요 왜 안되나요 이미 돼가지고 안되는 건가 안당겨지는데 여기 여기는 어떻게 탈출해야되는지 여기는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여기 일로 나오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아아 어이구이 메인보우 없는데 메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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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또 여기 고정돼버렸네 두번 뛰었는데 떨어지면서 뛰어졌나봐요 이거를 작동시키고 화면이 왜이래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쓰는게 맞나 어이구이구 가자 여기도 된건가 됐겠죠 뭐 이래가지고 볼렘들 다 어떻게 하지 얘를 어떻게 한다고 해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건 그냥 여기 다시 가는거고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계절새총? 지대를 생성할 수 있대요. 고가 어떻게 된거지?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그럼 저기로 가야 되겠죠? 꾸준하고 3번. 별 반응이 없는데? 저기다 쏴야 되나? 쏘세요. 별게 없는데. 저것도 반응이 없네. 그러면은. 저기로 반응이 없는데? 저기로 반응이 없는데? 쏘는거를 알려줬다는거는. 쏘는거를 알려줬다는거는. 저기로 반응이 없는데? 저기로 반응이 없는데? 저기로 반응이 없는데? 아니요. 저기로 반응이 없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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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4번 2번을 쓰면 가시덩쿨 같은게 안없어지는데 저기다가 3번을 아우 복잡하니 어휴 뭐야 이건 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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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가지 방귀 여기서...어떻게 나가지? 어휴 어휴 여러대 맞더니 그냥 끝났네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 밑에 있는 게 방해하는 건가봐요 쏴주고 올라와서 아까 옆에다 쐈으니까 필요없고 어휴 뭐야 여긴 또 선인장이 저거네 왜 뭐 복돼도 없는데 잡아두...어어어어어어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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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지금 어떻게 가지? 여기도 되게 복잡하게 생겼네 여기도 함 복잡하게 생겼네요 볼렘 하나하나 올리치다가 날 다 새겠네 상자를 봐 두기다 여기다 둬야 된다는 소리 같은데 안 이겨서 밀어주고 미는 게 여기가 한 갠가? 하나 밟았고 스위치는 모르겠네요 PC판은 일단 할인중인데 아유아유 도둑이 있는게 도둑이 있는게 도둑이 있는게 도둑이 있는게 어떤 걸 해야 되나 일단 얘네들을 잡아야 되나 멀렬도 겨울 써도 없어지지도 않네 최대한 당겨서 아유 늦었네 아유 늦었네 어디까지 가는거에요? 어디까지 가는거에요? 당기기를 해야되는데 네 아 차라리 거꾸로 저쪽으로 갈걸 그랬나 어이 아유 덜 됐네 근데 이 이상한 소리는 왜나는거지 간다 간다 다른걸로 해야하나? 물때문에 못당기네 드디어 오세요 당겨서 다 왔나? 아니 또 물이네 이걸 그럼 어떻게 한다? 여름도 물이고 다 왔나? 다 왔나? 다 왔나? 다 왔나? 다 왔나? 다 왔나? 자 어서 오시고 안 당겨지네 안 당겨지네 안 당겨지네 안 당겨지네 이게 나무 때문에 안되는 것 같은데 여기부터 하죠 뭐 있는 것 같으니까 아마 그 하늘색 고석 같으니까 여기부터 가자 가자 아이고 여기부터 올라와서 왜 또 안되지 잊어야 되는데 뭘 이제 어떻게 가져간다 활로 쏴야 되나 새총으로 쏘면 되네요 여기 놔두고 저 밑에 거는 어떻게 간다 밑에를 열어야 되지 않나 나중에 방법이 있으려나 왜 또 안당겨지고 있었지 당겨서 더 당겨야 되나 힘이 없네 좀 더 당기는 걸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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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가지고 와보자 그냥 굴리면 되나 굳이 저거 안해도 그냥 굴리면 되네요 그냥 여기가 열리는건데 저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지 저 위에도 뭐가 있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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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가 처음 왔던데 아닌가? 저거를 또 굴려야 되나? 저기요 뭐야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그거를 또 굴려서 정황상 저기 밑에 나뭇가지로 가려져 있는 그거를 여는게 맞는거 같은데 원래는 2-3일에 걸쳐서 해볼까 했는데 여기도 이건데 여긴 특별한건 없어 보이는데 뭐가 된거지? 물차오르는게 된거구나 여기는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반대편은 안되지 저 상자는 또 도내일거고 이 상자는 또 돈이일거고 이 상자처럼 아 밖에 산거 그냥 여깄구나 다시 돌아가면 되려나고 이거 어느 세월이 밀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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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밀고 그냥 가죠 도무지 이 부분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다음에 하죠 지금은 도무지 안되겠고 왜 안되는지도 모르겠고 환장하겠네 이 부분은 그냥 다음에 하죠 오늘은 쉬었다가 도무지 안되네요 저쪽은 잘 됐는데 이게 왜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도 안되고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억지로 당기는 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이 상태에서 이것도 안되거든요 헬로우 네이버 헬로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분이 하신거 시청자분이 보시고 알려주셨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외국분들도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소리나거든요 저거 끌고 와서 하면 정상적으로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억지로 해도 되는거 보면 저기는 방법이 좀 다른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갇힌 다음에도 되나 이 상태에서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도 되는데 이게 진짜 너무 잘 수 없네요 퍼즐 요소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알아라야 하던가 하던가 하는데 가을 쐈을때만 풀이 없어지는거 보면 이게 맞는것 같은데 물속에서는 당겨지지도 않고 억지로 이렇게 해도 안되고 억지로 이렇게 해도 아무래도 다음에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뭘 알면 쭉 할텐데 오르니까 더이상 진행이 안되네요 여기서 지금 시간 엄청 썼는데 다음에 하는걸로